지금 2000원 지주를 매수를 할 시점이라 봅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내년에 더 좋아질 상황에 대비해서 선반역이 시작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여름 시즌부터도 나올 수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거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 하반기부터는 반등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북미시장은 결국 한국 배터리 3사가 점령할 거란 관측이 있는데요. 결국 북미시장은 한국 기업이 점령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부분은 원래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관련 시장이 되게 좋을 때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시장이 어려울 때 관련 산업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다들 투자를 막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쪽이 진짜 미래가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다들 투자를 줄이고 있을 때 막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겠죠. 근데 만일 진짜 그 기업이 예상한 대로 그 산업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이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실 삼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왔었고 삼성도 자기들의 점유율이 떨어질나 싶으면은 일부러 치킨게임을 걸어가지고 SK하니스는 마이크론을 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 점유율을 항상 뺏어왔거든요. 지난번에 그 반도체 치킨게임 때도 삼성전자가 먼저 걸었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SK하니스와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다 떨어졌지만 삼성전자만 올라갔거든요. 결국 그게 치킨게임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치킨게임은 결국 그 시장에 1등만 할 수 있는 거의 특권 같은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에 보면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투자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2차전지 쪽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이게 이 업종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를 보려면은 이 업종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그 기업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고민 미래를 더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지금 당장보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엄청 했죠. 네 포스콜딩스 뭐 배달삼사뿐만 아니고 포스콜딩스 뭐 이런 기업들도 전부 다 이제 엄청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꽤나 많이 꽤나 많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북미 시장을 우리나라 기업이 뭐 점령할 거다 압도할 거다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시장 점유율이 확실히 올라갈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이 전기차 시장이 죽는지 안 죽는지를 제일 처음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에 죽어버리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배터리를 사준 대부분의 이제 주요 주체들이 개들이니까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가격을 다시 올리는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테슬라가 올리고 올리는 추세가 좀 몇 번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아 얘들 지금 치킨게임 거의 끝나다고 보는구나. 테슬라가 가격을 올려도 자기 테슬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죽지 않을 거라 보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볼 것은 전기차 시장의 넘버원 테슬라가 과연 가격을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 이걸 첫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지표들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수요와 공급을 되게 중요하게 경제하기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죽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수요가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캐즈미라고 하는 것처럼 잠깐 쉬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포스코의 장인선, 장인선의 장인가요? 그분도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다 전기차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포스코도 투자를 계속 엄청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기업들만큼 이런 위험이나 이런 거에 위험 관리에 예민한 주체들은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 어렵다 모두가 다 힘들다 힘들다 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기업들이 과연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에코프로 그룹주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술적으로 보면 다들 내려올 만큼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와가지고 보통 우리가 하단 박스권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게 저점을 뭐 52점 몇 신 젓갈을 찍고 막 내려가는 분위기는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려가긴 내려가지만 그냥 박스권이에요. 하단 박스권에 그냥 갇혀있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요즘 보면 또 이쪽 업종이 또 아예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천전지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좀 지루함과의 싸움이 진행될 것 같아요. 뭐 에코프로든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천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트리거가 없어요. 확 이천전지 쪽으로 뭔가 분위기가 확 들어올 수 있는 트리거가 없는데 아마 이제 이번 미국이 중국을 이제 세금을 이렇게 세금정책으로 이제 푸쉬를 하게 되면서 뭔가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에 사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국세금합니다. 이게 개개인별로 좀 달라요. 투자 금액이 거기쪽에 투자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께 제가 막 거의 몰빵에 있으신 분들께 더 매수하세요라고 말하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무리 좋은 업종이라도 전 원금 대비해서 투자 원금 대비해서 30% 이상을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만일 전체 투자 자금 대비해서 비중이 뭐 10%, 15% 안쪽이다 라고 하신 분들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단가 떨고 오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비중이 막 40%, 50%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너무 한 업종이 이건 몰빵의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시장은 어쨌든 다양한 업종의 포트폴리오를 나눠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상대적 박탈감 이거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내 비유를, 내 비중을 잘 봐가지고 판단하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2차전지 주식이 포트폴리오에서 50% 이상 넘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더 하고 싶으시다? 지금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더 매수하게 되면은 정말 낮은 가격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이라고 확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도 되게 많이 끼어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경험이, 주식 투자 경력이 3년 이하 되시는 분들이 2차전지 쪽으로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은 뭔가 불편한 이슈만 나오면은 투자 심리가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심리를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주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건 오히려 진짜 정말 언더슈팅이죠. 말도 안 되는 하락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올라올 거라 봐요. 지금 자리 이상으로는 항상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투자 금액이 원금 대비해서 크신 분들은 일단 대기, 대기하셨다가 오히려 그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뭔가 딱 트리거가 생겨서 딱 분위기가 완전 살아나는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되게 분위기가 살아났네 싶을 때 들어가시는 게 맞지 지금 아 나 저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 떨궈야지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2차전지 하반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 좋게 봐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2차전지주를 매수를 할 시점이라 봅니다. 저는 올해 내맥에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캐즈메라고 하는 거는 내년 되면 이제 사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그 얘기도 없어져 있을 거고 2차전지 관련들이 꽤나 많이 아마 올라왔을 텐데 올라왔을 걸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는 내년에 더 좋아질 상황에 대비해서 선반역이 시작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그 여름 시즌부터도 나올 수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걸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에 확실히 오팍은 좋아질 거였고 그게 좀 상반연돼가지고 올 하반기부터는 뭔가 반등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